1. 금요기도의 설교 할렐루야 아마 이번 금요기도의 설교가 제가 분당 우리교회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여러가지 마음과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팔년을 사역을 했거든요 만팔년을 사역을 하고 새롭게 분리개척을 해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마지막 설교가 참 제 안에는 너무 여러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 본문으로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원고를 익히기 위해서 출력해서 성경책에 꽂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고 그랬는데 이번 주 수요일날 훈련생 수료일배가 있어서 마지막 사진 촬영을 다 끝내고 그리고 정리를 마무리하고 성경책을 들었는데 제 성경책 안에 분리개척교회 기도카드도 있고 분리개척교회 기도편지도 많은데 어떤 분이 제 성경책에서 제 설교 원고만 쏙 빼가신 거예요 아니 기도해야 될 여러 기도카드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가져가셔서 기도를 하시지 않으시고 설교 원고만 딱 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인인가 이 본문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사인인가 뭐 이런 여러가지 생각을 하다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설교 원고 가져가신 분이 계시다며 필요하셔서 가져갔을 거라 생각하고 잘 사용해 주시고 분리개척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안 짰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본격적인 사역으로 들어서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그 사이에 한 분기점과도 같은 사건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분기점과도 같은 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이 선택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를 택하심으로써 짧게로는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셨고 장기적으로는 이 12제자를 통해서 신약교회의 초석을 놓아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흘러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암배를 해놓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시는 이 사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 당대로서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세워진 그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세워질 신약의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 나아가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이 선택의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중요한 선택이 있기 직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은 이때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이 됨에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온 밤을 기도로 지세우시면서 철야 기도를 하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온 밤을 기도로 지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하던 사업을 정리할 때나 혹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나 직장을 옮길 때나 직장을 그만둘 때나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할 때나 아니면 남편의 구원을 앞에 두고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가 우리들의 삶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필요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주님이 이 길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인생 중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갈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다가 그 길에 지쳐서 쓰러져 흐느끼는 수많은 성도들을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특별한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온 밤을 기도로 지세우시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자신을 불태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셨고 또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판단력으로 사람을 깊이 꿰뚫어보는 안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도 아셨고 처음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남성 편력을 가진 그러한 여인이라는 것도 즉시 알아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실 수 있으셨지만 특별한 결정의 순간, 특별한 인생의 갈림길에서는 그러한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셨습니다 사악한 가론 유다의 예수 팔려는 마음과 돈에 대한 탐심까지도 다 읽어내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이 특별한 지점에 와서는 이 특별한 선택의 시점에 와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을 받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열두 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피곤한 중에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기도가 일상적인 생활로 굳혀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요구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장소까지 나와서 기도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에 많은 갈등함이 있었겠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일상적인 삶으로 펼쳐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상의 기도의 삶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기도로 밤을 지새우셨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기도 생활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함이 받고 싶으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하셔서 온 밤을 기도로 지새우시며 자신을 기도로 불태우셨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우리처럼 기도하는 동안에 죄로 말미암아 기도의 영이 산란해지는 일도 없으셨을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건성으로 우리처럼 기도하는 척하다가 돌아가는 일도 없으셨을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우리처럼 기도하며 힘들면 졸다가 또 깨었다가 졸다가 그러한 것 없이 온 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새우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그러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사신 그러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기도 시간은 전부 하나님과 교감 속에서 들여지는 헌신적이고 열렬한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달프기 짝이 없는 일과 속에서도 새벽 시간을 그렇게 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셨으니 우리 주님에게는 그 새벽의 기도만으로도 기도 생활이 충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런 기도 속에 일생을 사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선택의 순간 앞에서 그분은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또 무수한 사역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육체의 안락함을 포기하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날 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밝히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기도 생활이 무너진 사람들도 많거니와 일상적인 기도 생활이 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뭔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좀 특별한 기도 생활을 바라시면서 환경을 막고 계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신 기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채 끝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점점 더 능력 없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은혜들을 체념하며 살아가는 기도 부재의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크고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예외 없이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이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지점 지점들마다 예수님의 어떠한 특별한 사역 사역들마다 그분의 특별한 기도가 그 사역들 속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로 결심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확신에 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열두 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도 제자들 중에서 열두 명의 사도를 택하시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신 그날도 아마 하루 종일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시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가르치신 고단하게 이를 또 없는 그런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런 하루의 일과 속에서 육신은 휴식하도록 예수님께 요구하였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잠시의 휴식보다 더 큰 일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룻밤을 기도로 지세우시며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법칙은 모든 믿음의 사건과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모든 믿음의 사건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려서 기도의 응답이 쏟아졌던 그런 믿음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위기의 때 각별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그 위기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영적인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무엇이 기억되어 지십니까? 한나, 히스기야, 요한, 다윗, 엘리야, 모세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사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 모두 광려로 불리였던 산으로 불리였던 들판으로 불리였던 그들 모두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매달리는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와 그런 만남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들여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꼴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매달려 대면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장소가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사람들이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많은 이유를 댑니다 이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저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대지만 그러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환경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기도의 열망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그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은 열망이 충만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사역에 시달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시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하심이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금 낙심해 있거나 마음이 어려워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의 일을 지금껏 잘 감당해 왔다가 혹 지금 넘어져 있거나 혹 공고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나왔다가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털썩 주저앉고 계신 분은 여러분 중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린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남편의 강팍함을 핑계대고 자신의 자식들의 강팍함을 핑계대면서 그들의 회신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여러분 중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찾아가야 될 그런 특별한 때가 아니십니까 그런 특별한 만지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십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 나왔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지금껏 살아왔지만 지금 여러분의 위기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위기 상황이 바로 지금이 아니십니까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이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위기의 상황 삶의 위기 상황이 바로 지금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그 일상적인 기도로는 도저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특별한 인생의 위기를 당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하면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때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별하게 매달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모친의 나이 32에 제 모친께서 혼자가 되셔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의 목표는 어떻게 했었는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들과 딸 좋은 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것이 저희 어머님의 꿈이셨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꿈이셨기 때문에 돈을 더 벌 수만 있다면 젊은 날 교회를 다니셨지만 돈을 더 벌 수만 있다면 주일에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돈을 벌러 나가셨습니다 슈퍼를 해보시고 화장품을 판매해보시고 병원 식당 일을 도와주시고 한발을 해보시고 옷 수선집을 해보셨지만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되셨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육체노동을 하시면서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당신의 육체를 깎아 먹으며 그 대가로 하나 있는 아들에 대한 기대와 집념이 뛰어나셨습니다 저희 집은 오빠는 공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 어머니의 신념 때문에 저희 여동생은 야간여상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들의 희생을 밟고 섰으면 결과를 내야 하는데 도무지 저희 어머니의 그 기대감을 제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했고 그 좌절은 저희 어머니에 대한 반항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시절 저는 저희 어머니와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눈에 피 눈물을 나게 만들지 가정경제는 하나도 나아질 것 같지가 않지 결국 붙잡을 곳이 주님밖에 없으셨던지 어머니의 나이 마흔여섯에 소위 말하는 회심을 하셨습니다 회심 이후에 지난 날 주님이 없이 사셨던 것이 후회가 되셨던지 회심하신 이후로부터 어머니께서 예배 생활에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급료 처리하는 일 때문에 가끔 빠지셨어도 그 힘든 육체 노동을 하시면서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는 빠먹지 않으시고 열심히 기도를 하러 다니셨습니다 한날은 대목이었고 잔업을 하고 12시가 넘어서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려면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저희들이 조그만 단칸방에 세 사람이 같이 살았을 때였습니다 12시 넘어서 늦게 일하고 들어오셔서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몸이 말을 듣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말을 듣지가 않으니까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지가 않으니까 옆에서 끙끙대시는 거예요 끙끙대시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제 고등학교 때였는데 너무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다 참다 참다가 이불을 확 집어던지면서 아 하나님 대충 좀 믿으소 하나님 대충 좀 믿으소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뭐가 준답니까 그냥 막 대충 대충 좀 믿으소 그냥 막 주무시소 제가 이불을 확 집어던지면서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건 말건 끙끙대시다가 결국은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가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25년이 흘렀고 전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전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 어머니의 특별한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도 어머니의 그 특별한 기도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들이 분리개척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들보다 더 많이 교회에 엎드리시면서 마치 자신의 생명은 대신하더라도 세워질 교회는 축복해달라라면서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계신 특별한 기도를 하고 계신 제 어머니가 있습니다 분리개척교회가 밥을 같이 해먹어야 할 건데 준비된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올라와서 뭐라도 할까라고 말하는 그런 특별한 기도를 드려주고 계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김 목사 힘내라 엄마가 기도한다 라고 하시는 여전히 70이 넘은 나이를 노구를 끌고 철야 기도를 하고 계시는 저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전 지금도 제 어머니의 특별한 기도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특별한 기도를 본받아서 제 양들에게도 그러한 특별한 기도를 먹이며 그 꼴을 먹이며 내가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1년의 특별한 기도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의 특별한 기도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하루의 특별한 기도 속에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신학을 하기까지 11년의 특별한 기도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고 지금도 그 특별한 응답을 구하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1년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11년으로 그 기간은 달랐지만 특별한 기도는 예외 없이 특별한 응답으로 열매를 맺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이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십니까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 해 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을 공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아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놈들을 위해서 이 굽어진 삶의 환경을 위해서 얼마나 특별하게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울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부르지지며 특별하게 매달려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염려하고 수고한 거 분명하지만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는 거 그거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인생의 짐 가정에서의 짐, 사명의 짐, 삶의 짐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라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지가 언제이십니까 조국의 이 엄중한 상황을 보며 얼마나 특별하게 우리는 매달리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특별한 때를 두신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특별한 때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특별한 때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하기를 기대하시면서 특별한 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넌 나와 좀 독대하자 넌 나와 좀 대면하자 내 앞에 나와서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는 나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때를 허락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매달리면서 특별한 응답을 얻어가면서 우리는 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우리의 특별한 때를 위해서 또 조국의 이 특별한 때를 위해서 특별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작지만 건강한 주님 닮은 교회를 세우고자 몸부림치는 분리개척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때, 특별한 기도 속에서 특별한 응답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시점을 지나간다고 말하는 모든 지체들마다 특별한 때를 지나간다고 말하는 모든 지체들마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러한 특별한 응답을 얻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